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해요 안 쓰는 코드는 빼놓고요 에너지를 위해서 불도 잘 끄고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 사용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해요 엘레베이터 닫힌 버튼 사용자재 땡몇동 이용 걸어다니기 수도꼭지 잠금 확인하기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해요 에어컨 온도는 26도 냉장고는 60%만 채우고요 1회 양품 줄이고 계단 사요 10분 동안 다행히